루루 땅이 생각하는 청순 큐티 멤버 뭐냐고요? 자, 딱 정해드릴게요. 오오오오오... 보자마자, 과연? 루루가 또 객관한이 높지 않습니까? 벙언니는 섹시...하긴 한데 근데 그거는 약간 반전 느낌의 그거이고 큐티 청소랑 좀 더 가깝죠? 성격까지 포함을 하면은? 저는 근데... 음... 릴, 쥬, 징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잠깐만 버거, 버거 버거 여긴가? 어? 모르겠네? 여긴가? 어? 여긴가? 어? 어? 모르겠는데? 나는 버거 이런 느낌 나는, 나는? 그리고 저기 이렇게 멀리에 이렇게 이상함 이상함이 뭐야! 이상함이라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화를 내거나 먹잖아 내가 봤을 때는 아있네 여기야 아 진짜? 아잇 역시 여기는 일파 메보조나 항상 뭔가 세트 느낌이야 둘이 여기 있고 그러고 내가 정리해줄게요 게임 여기 다 있어? 버거야 여기 다 있니? 미쳐납니다 미쳐납니다 이상하게 섹시해줄게요 어? 에? 여기는? 난 인정할 수 없는데? 다들 좀 객관한이 좀 떨어지네 근데 솔직히 님들 제가 객관한 100%로서 이건 좀 아니에요 버거 땅 객관한 49%야? 6%야! 어? 조용히 할 걸 그랬네 아유 개기랄 아 49%? 아 46%? 아 그럼 이해 잘 낸 건데? 뭐라고? 어? 역시 객관한 46%는 좀 다르네 뭐 뭐하지? 이거 이거 나 이 이 일반인들 객관한이 높은 사람인 저 객관한 46%의 임원이다 46%의 가능성을 지금 무시하시나? 자 46% 징버거의 어 통계 46%? 아 아닙니다 이거 이정도면 기만 아니야? 기만? 뭐?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이상함이 아니라 너무 달콤해서 입상함 이거 지금 무시하시던 이상함 이빨상함 너무 달콤해서 이상함 음 음 이상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거 언니는 약간 그거지 쭈굴 나른 쭈아 쭈아 매력 쭈아? 그렇지 살짝 나른한 느낌이지 나그 나그 쭈아 아니 지금 쭈다가 아니라 쭈굴 나른이요 쭈굴 나른 야무츠까먹어야지 음악쓰기라 음 아이네 노래 부를 때 섹시함 일할 때 섹시함 노가리 할 때 섹시함 릴파 춤출 때 섹시함 노래 부를 때 섹시함 줄 바울한테 할 때 섹시함 이놈질 때 빼고 음 고세고 뭐해? 섹시함 뭐해? 뭐하냐고? 미쳤ып 으하하핳ạt 뭐하냐고가 미찬 숙사 sub 세구 ㅋㅋㅋㅋ 많아 개웃겠네 세구 방금 생각 dat 세구는 살짝 illon 뭐 tut 그런 거 준비할 때 일하는 모습 그런.. 진지한 모습이 상당히 섹시하다가 섹시 따봉! 눈 나고? 아니 나는 팡이 언니는... 글쎄 나는 팡이 언니보다는 너가 더 나은 거 같은데 팡이 언니는 조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비찬 이제 살짝 데쳐졌을 때 저음 섹시함. 노래 볼 때 역시 칼슘했고 섹시함. 응 섹시함. 오케이 다 있죠? 얜 없어. 아 이... 이 유부라이라는 거. 버거니가 내 생각에 이 미종이 유부라이라는 거다. 알지. 고도의 그 뭔지 알아? 응. 고도의 기만행동이다. 얘는... 아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객관한 46%의 징버거식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뭐 게임할 때와 노래 볼 때 섹시한 거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뭐 톰보이를 불러놓고서 기네스버거를 데꼬아놓고서는... 그 기네스버거랑 지금의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머리가 멀다. 라고 얘기를... 잘하지 머리가... 머리 색깔이 다른데... 머리 색깔도 다르고 햄버거 색깔도 다른데... 그러잖아요. 이거 은근히 자꾸... 응? 봐봐. 뉴네스버거 자꾸... 그때 뉴버거 공개 때만 해도 기네스버거도 나오나요? 하면서 막 이거 이거 가만 보면은 나보다 기네스를 더 찾는 느낌이 은근히 있단 말야. 둘 다 좋아하면 어떡하죠? 따봉. 왜 다들 내 걸 가져가서 수정하는 거지? 왜 나... 미쳤나입니다. 아니... 자! 이 사람이 날 조르르라네. 자 완성. 뭐야! 아... 나왔습니다. 깜짝따아! 찬아! 이거 알지? 알지? 그거? 어... 그거 가자. 이거 뭐야? 그... 그거가 뭐야? 뭐... 뭐지? 나 큐티 청순? 아하하! 여기 이렇게 멀리에 이렇게... 어디 가요? 저기요 어디 가요? 이거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자자자자자 데려와 데려와 끌고 와 끌고 와 마이콜. 바로 이거야! 아 찬이... 어어... 천재네. 이상하면 자유로워. 이걸 그냥 끌고 와버리네. 그냥 죽어버리네. 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굿굿굿굿. 아인의 릴 파 주르르... 잠깐만... 자! 자 완성! 자 완성. 자아... 음... 또 시작이야? 이거 또 치료해줘야 돼? 진짜... 징버가 당신은 안 되겠구만? 징버가! 잘 봐라! 징버가 보고 있냐? 네! 징버가 잘 봐라! 네! 보고 있습니다! 아주 쌍안경 끼고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야! 알겠어? 이거라고! 이게 구울이야, 알겠어? 네! 바로 이거야! 아하! 도망가면 생각하지 마! 징버가! 도망치지 마! 아직 왔어요? 네! 우리는 섹시 큐티 청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